시바이노를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시바이노 홀더 분들과 제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이벤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바이노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보시고 먼저 문자 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시바이노 코인을 최대 37만개까지 무료로 드릴건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시바이노 코인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문자가 많이 오는 만큼 최대 일주일 안으로 지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으로 돌아와서 시바이노 코인이 비트코인 위더리움에 이어서 ETF에 승인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이 시바이노 지지자들이 시바이노가 ETF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SEC가 ETF에 시바이노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말했는데요 만약에 시바이노가 ETF에 승인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3천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무려 1억을 돌파한 만큼 이 시바이노 코인 또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유명 금융회사인 벤크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비트코인의 자금이 시바이노에 유입이 된다면 현재 가격에서 무려 7566%라는 엄청난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노 코인을 일봉상 차트로 봤을 때 이런 폴링 웨지의 형태를 띄고 있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폴링 웨지의 수세는 상방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시바이노 코인의 떡상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입형선을 보셨을 때도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단기 입형만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격을 메꾸기 위해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시그널과 정황으로 봤을 때 시바이노를 아직까지 매수 안 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진입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타점이어서 제가 바닥이라고 계속 강조드린 이 0.01629를 자리에 매수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바이노 코인의 현물 ETF 소식과 차트상으로 분석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바이노 홀더 분들께만 드리는 한정기 이벤트 다시 안내드릴 건데요 제 채널의 성장과 홀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먼저 문자로 연락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아무런 조건과 요구사항 없이 시바이노 코인을 무료로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최대 일주일 안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강프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